택배 주소가 잘못됐다는 문자메시지 속에 인터넷 주소를 눌렀다가 3억 8천만 원, 전 재산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나 싶은데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습니다. 오재희 기자입니다. 부산에 사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택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. 문자 속 URL을 누르고 이틀 뒤 휴대전화가 먹통이 되더니 그 다음날 돌연 은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. 잔고가 없다는 겁니다. 뒤늦게 확인해보니 휴대전화가 먹통이 된 순간부터 8시간 반 동안 3억 8천 3백여만 원이 사라졌습니다. 피해자 몰래 9개 은행의 다른 명의 계좌로 29차례나 인출된 겁니다. 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의 출금과 이체 거래가 가능한 점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.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피의자를 쫓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